제발 정신 좀 챙겨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요?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? 모르는 척 하다뇨? 승주가 우리 남진이한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네? 회사에 살표까지도 내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?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? 정신줄 놓으면 승주 멱살 잡고 퍼붓고 승주가 오죽했으면 좋아 죽는 남진이랑 헤어질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요? 내가 승주 멱살을 잡았어요? 그렇게 좋아 죽는 애들 찢어놓고 앞으로 뭔 죄를 받으려고 그래요